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이런 직원 조심하라는 경고구리올라와 화제입니다. 카페업주인 글쓴이 A씨는 최근 직원을 채용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는데요. 그래 따르면 해당 직원은 37살로 평소 매장 내에 있는 디저트를 몰래 꺼내 먹거나 다른 알바생과 다투는 등 근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또한 친한 손님에게는 음식을 몰래 나눠주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신경을 건드는 손님에겐 바로 언성을 높여 싸운다는데요. 심지어는 일하기 싫다며 단체 음료 주문을 취소해버리거나 아예 주문조차 할 수 없게 전화선까지 뽑으며 매장에 타격을 줬다고 합니다. 결국 해당 알바생은 그만두게 됐지만 다른 매장에서도 주문 취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데요. 다만 알바생의 이력서에는 온갖 카페들로 화려하게 적혀 있어 안 뽑으려야 안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알바생의 인상착의를 공개한 A씨는 보나마나 다른 매장 가서도 습관 못 버리고 사장 없을 때 알바생들 괴롭히며 손님이랑 싸우고 있을 것 같다며 한 분이라도 알고 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. 이를 본 자영업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짓 못한다. 악질 중에 악질이네.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뭐하는 짓이냐. 저런 애들은 곱게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악질의 인상착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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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